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예년 같으면요. 지금 저희 산사 주변에는 개구리 소리도 꽤 많이 나고요. 뭔가 훈기가 들어서 일봉 한쪽에 양지바른 곳에는 파란색사이 돋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눈도 많이 오고요. 한파가 계속돼서 길도 상당히 미끄럽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정말 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니시는데 길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앞서는 지금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마음으로는 아마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기 건데요. 문득 이른 아침에 하루를 분주히 열어가는 어떤 새들과 또 백설로 뒤덮인 설령의 아름다움 속에 잠을 깨우는 어떤 작은 새들의 문안인자가 하루하루의 삶에 희망과 행복을 담아준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밤사이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내리는 눈들의 어떤 그 열성에서도요. 포근함이 느껴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혹여 나만 힘든 것 아닌가 나만 불행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보면요. 우리는 뭔가 좀 마음이 작아지기도 하고요. 또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어떤 이야기와 행복 또한 아주 초라하고요. 한겨울 바람에 날리며 떨고 있는 어떤 추운 벌판과도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하루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시선으로 감사하고요. 또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그런 날들이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요. 또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구람이 없이 간직한 꿈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는 어떤 인생의 중요한 날들이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향하는 걸음걸음이 지쳐서 쓰러질 것 같기도 하겠지만요. 그 길이 정령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면은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어떤 의지와 또다시 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따뜻한 사랑과요. 또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요. 닥친 어떤 역경과 시련들까지도요. 모두 성공과 행복의 불꽃으로 강하게 피워서 희망을 그려가는 그러한 어떤 너그럽고 보람된 그러한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93회차 반야의 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가 요즘 불설 아미타경이요. 무문 자설경이라고 했죠. 부처님께서 스스로 본문을 해주셨던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미타경 사상에 대해서 대승불교인 운동이 일어난 것은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 200여 년 정도 뒤에서부터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효호 대사님께서 처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사상을 널리 증폭해서 전화하시기도 했고요. 이런 아미타경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섯 번째 품 금수연법뿐이다 해서 새가 나무에서 설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간다면 부처사리불 피국 상유종종기며 잡색지조다 했어요. 또한 사리불아 저 피안의 극락국토에는 항상 기이하고 신명한 여러가지 빛깔의 새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신세계학과 공작, 앵무, 사리, 가릉빈과 공명조들이 밤낮 여섯대로 합창을 하고 우아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는 바로 오근, 오력, 칠보리분, 팔성도분 등의 본문을 연설해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가운데에서 과연 그 세 소리가 오근, 오력, 칠보리분, 팔성도분의 본문을 연설해낸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오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섯가지 어떤 돌을 이루는 씨앗이 되는 근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밭에다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씨를 잘 가꾸지 않아요? 가꾸다 보면 줄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씨앗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오근이고요. 잎이 나와서 줄기가 뻗어나가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오력이다 해서 다섯가지 어떤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칠보리분이다, 칠각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일곱개의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실천수행의 방법이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팔성도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덟가지 정도의 도 이것을 갖다 우리는 중도의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즘 정치 세계에서도 잘은 모르는데요. 금년에 뭐 총선 있고 대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분들이나 어떤 정치하시는 분들도 중도다라고 하는 용어를 참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헐피드 헐피드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중도가 바로 우리 분류 용어인데요. 팔 정도의 도를 우리는 중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팔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 중요한 건데요. 지난 시간에 오근, 오력, 칠보리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잠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오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를 이루기 위한 다섯 개의 씨앗이다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다섯 개의 뿌리는요. 우리 육신 가운데 눈기, 코, 혀, 몸을 이야기를 하죠. 오근. 바로 이런 눈기, 코, 혀, 몸이 아주 훌륭한 작용을 하는 쉽게 얘기하면 번뇌를 여의고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는 근본 씨앗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었어요. 오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섯 개의 뿌리 즉 눈기, 코, 혀, 몸의 어떤 씨앗이다 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눈기, 코, 혀, 몸이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린 다섯 개의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자님들 요즘 내 마음이 힘들어서 절에 좀 가서 뭔가 마음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지 않아요? 그럼 그 자체가 이미 오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없으면 절에 가시겠어요? 믿음을 지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믿음을 지니어야 되기 때문에 오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근이다. 믿음을 지니는 뿌리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진근이다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근근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절에 가실 때 온과 마음을 잘 닦지 않아요? 깨끗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쁜 것은 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려고 그러죠?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정진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분들은 절에 가시기 위해서 진작부터 목욕 재개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 이런 것이 정진근이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에 가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걱정, 근심, 번뇌 이런 것들이 많이 소멸이 되고 편안함이 오지 않아요? 절에 가는 그 길 자체에서도. 또 무언가 모르게 절에를 간다. 절에를 왔다라고 하면 편안함, 어떤 마음이 형성이 됐는데 그것을 갖다 우리는 바로 염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탐욕이나 근심, 걱정, 번뇌들이 없어지는 것, 항복받는 것 이걸 우리 염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절에 와서 보니까 마음이 이제 편안하고요. 내가 그동안 속상했던 것, 괴로웠던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정근이다. 편안함으로 어쩔 수 없는 삶인데 편안함으로 만들진 못해도 걱정은 하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걸 우리는 정근이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거짓으로 보고 진리를 진리로 보다 올바른 진리를 보편타당하게 이해를 한다. 우리가 학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요. 해근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 삶이 되는 게 살아보니까 별것 아니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이러한 어떤 부딪힘이나 어려움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나 역시도 추스리고 남편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그것도 남편이 있는 어떤 행복 아닌가? 또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걱정을 했지만 그것이 바로 자식이 있음으로 인한 어떤 행복이 아닌가 하는 이 이치를 터득하게 되죠. 바로 이런 것이 해근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절에서 풍경 소리 들어보고요. 또 사천학문을 지나서 대웅전에서 참배를 하고 이렇게 절 정경을 살펴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동안 속상했던 걸 누그러뜨리고 다시 또 어떤 삶을 향해 돌아올 수 있는 이치 그런 이치를 더듬는 걸 우리가 해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뿌리 씨앗이 잎이 나서 자라는 과정을 오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절회를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열회나 진리에 대해서 청정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물러나지 않는 마음 이걸 우리가 실력이다 표현을 하는데 그래 앞으로 절에 좀 더 열심히 와야 되겠어. 오니까 참 편안해. 생활에 찌들리다 보니까 절에 올 시간도 없었는데 확실히 절에 다니니까 좋아. 이게 바로 실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100일 기도 정진을 하든지 하루에 108배씩 해야지 아니면 뭔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 아니면 절에 한번 오더라도 천수경이라도 한번 읽어본다 하든지 아니면 절에 오기가 정말 바쁘면 내일부터는 매일 아침에 반야신경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 마음을 추스려 봐야 되겠어. 이런 어떤 여건을 형성하는 걸 우리가 정진력 또는 근력이라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어때요?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연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망렴이 없어지고 또 사경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와 또 부처님의 말씀과 행을 마음속에 두면서 정진을 하는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바로 염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염력을 키워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심으로 손정을 닦아서 어지러운 생각을 없애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정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독경사경 또 아니면 절에 오시기 힘들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불 위해서라도 108배를 하시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선령준으로 보여진 어떤 결과는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어때요? 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정진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행하는데 하는 어떤 자부심이 생기게 되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 어려움이 잘 해결이 될 것이야 하는 마음의 어떤 평안함도 형성이 되게 되기죠.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정력이다. 편안함으로 안정시키는 힘이다. 정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마지막으로 해력이다. 오력 가운데 해력이다. 이것은 바로 진리의 어떤 지혜를 낚아서 해근은 진리의 씨앗을 끄집어내는 거고요. 해력은 그 진리를 키우는 거 아니에요. 바로 지혜를 닦아서 우리 부처님 가운데에서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에서 부처님 초전법륜이 사성제 8정도 12년의 법이었고 또 부처님 마지막 본문도 사성제 8정도 12년 법이었는데 그럼 사성제는 뭔가? 아 바로 고성제여, 집성제여, 멸성제여, 도성제라 세상엔 고통 아닌 게 없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야. 늙는 것도 고통이야. 병드는 것도 고통이야. 죽는 것도 고통이다. 생로병사고에다. 그렇지 않아요? 또 구부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좋은 것과 헤어져야 하는 애별리고 또 싫은 걸 만나야 하는 온증이 있고 눈이 커요 몸 뜻이 항상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오음성고 알고 보니까 다 고통이네. 고통이 왜 생기는가? 살펴보면 아 집착 때문에 생겼구나. 좀 더 나아야지 좀 더 우리 신랑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우리 자식이 좀 더 노력해서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어떤 바람의 집착 보상 심리 이런 걸로 인해서 생겼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결국 고통 안 받으려면 없애야 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돌을 이루면 되겠구나.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또 바른 삶을 가지고 바른 노력을 하고 바른 기억을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바로 사성제 어떤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점점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문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것 가운데 칠각질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내가 아는 것이 옳은지 잘못된 건지 내가 남편한테 해달라는 것만 너무 많고 남편의 짓바라지 내조는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자식들한테 바라는 건 많으면서 내가 과연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없는지 이런 것을 분별 사유하는 어떤 깨달음이 우리는 칠각질 가운데 첫 번째 택법각질 다 표현을 하고요. 또한 모든 수행이나 삶에 있어서 바로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건 못 쓰겠네. 내가 너무 정도에 진해지게 바란 게 많았네. 내가 너무 남편을 갖다가 바가지를 긁었는가 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어. 남편도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사는데 하고 바로 남편의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요. 보호를 해주고 또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걸 우리는 정진각지다. 모든 수행에 있어서 사행을 바른 도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력 노력 정진하는 것을 우리는 정진각지다.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그 다음에 내가 나쁜 건 없애고 열심히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남편도 나한테 잘해주고 자식도 나한테 걱정거리를 자꾸 듣게 주네. 내가 주는 대로 받는다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라고 내가 먼저 아량을 베풀고 내가 먼저 존경을 하니까 사랑이 돌아오는 것 같아. 굉장히 좋으네. 하면서 기쁨이 생기죠. 바로 기쁨을 만드는 이치를 터덕이. 이게 바로 뭐예요? 시각지. 기쁨을 형성되는 깨달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뭐예요? 그렸던 견해나 번뇌를 끊을 때 참되고 허지됨을 알아서 올바른 선근을 생해서 마음을 가볍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이치를 터덕하는 이걸 바로 우리는 경안각지다. 제각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잘못된 견해 또 번뇌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된지를 바르게 분별을 해서 올바른 선근을 자꾸 만들어가는 이런 이치를 우리는 경안각지다. 표현을 하고요. 또한 사각지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신랑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남의 신랑을 보고 남의 자식을 보고 비유를 해서 남의 아내를 보고 비유를 해서 우리 번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바로 이것은 외계에 대한 집착 친구가 모피커트를 입었어? 모피커트를 입었는데 난 이게 뭐야? 하면서 속상해요. 친구 자식은 어디 명문대를 가는데 우리 자식은 이게 뭐야? 이런 것 때문에 번뇌를 형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사각지다 이렇게 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없애서 그런 번뇌로부터 없애는 그런 지혜를 더듬는 걸 우리는 사각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친구가 모피커트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못 입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런 이치를 더듬해서 나는 나대로의 방식대로 행복을 찾는 것을 우리는 사각지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바로 정각지다 라고 해서 일곱 번째로 여섯 번째로 정각지다 라고 해서 바로 마음을 한경지로 집중을 해서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진리의 경계로 안주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정각지다. 안주하는 거죠. 흔들림 없이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죠. 내 뜻대로 내 보폭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이치를 터득하는 것이 정각지고요. 또 마음의 어떤 안정과 기능을 균등하게 해나가고 뛰어난 지혜를 갖춰서 오래전에 경험한 일을 잘 기억해 잊지 않는 것처럼 또 불두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잘 생각하여서 정과 해가 한결같게 하는 이치를 우리는 염각지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항상 바르고 항상 행복하게 살고 항상 웃고 살 수 있는 이치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서 부처님의 마음과 행과 말씀을 항상 생각해서 그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염 생각 염 자라서 염 각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을 또 바르게 이루려면 여덟가지 도를 이루어야 돼요. 아까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오고노력 질각지 팔정도에 대한 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팔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덟가지 정도다 이걸 중도의 도라 그러는데요. 우리 인생은 잘못보므로 문제가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한순간 또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판단을 하다 보면 객관적인 면을 이룰 수도 있고요. 어떤 자기 개인 판단이 또 꼭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정견의 이치 올바른 견해를 터득하는 정견의 이치를 터득 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정견을 하다 보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정사의 이치를 터득 하고요. 또 올바른 어떤 생각을 하다가 보면 어때요? 올바른 말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올바로 보고 올바로 생각을 하니까 올바른 말을 하게 되고요. 올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짓는 어떤 이간질 거짓말 꾸미는 말 이런 거 악담 욕설 이런 걸 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면 항상 옳은 말이 나가지 않아요. 옳은 말을 하다 보면 어때요?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죠. 정업이라 그러고요. 바르게 보는 걸 정견 올바른 생각하는 것을 정사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을 정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정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정업이다 하는 것은 업이라고 쓰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이 전부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올바른 행동은 바른 생각 바른 말들에 나오는 어떤 신체적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보면 차량에 염주 같은 거 다니려고 다니신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달고 다니신 분들 보면 사고 나지 말라고 해서 다니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염주라는 것은 생각염자의 구슬주자예요. 부처님의 바른 말과 바른 행동과 바른 생각을 항상 하면서 돌리는 구슬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염주라고 하는 것은 나도 부처님과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실천을 하면서 돌리는 구슬이 염주인데요. 마치 걸어놓으면 여러분들 사고가 안 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요. 또 그런 분들이 그걸 달고 낚시나 사냥 다니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건 좀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정업이다 표현을 하고요. 또 올바른 어떤 행동을 하다가 보면 어때요? 올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해결을 하고요. 아무리 돈도 좋지만요. 우리가 돈을 너무 앞세워가지고 바르지 않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정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심는 대로 거두지 않아요. 주는 대로 받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설령 돈을 벌면 순간은 좋을지는 모르지만 과연 자손들이 그런 걸 보고 자라게 되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나 아니면 부모가 애기들 손잡고 횡단보도 안 건너고 일반 길을 막 뛰고 건너고 그러면 그 자식이 나중에 자기 자식대로 건너갈 거 아니예요. 그러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올바른 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정정진 올바른 노력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들어보니까 예체는 게 할 것 없이 부조리로 해서 대학에 입시 학교 되고 아니면 어떤 특정 분들의 자녀 입학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대학을 가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는 훌륭할지는 몰라도 좋은 명문대 갈 수 있고요. 대학을 갔으니까 훌륭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면적인 그 밑바탕을 보면 의식 세계의 수준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올바른 노력을 해야 또 올바른 기억을 할 수 있는 정념을 한다. 올바른 기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올바른 생활을 해나가겠다는 다짐의 어떤 마음의 각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올바른 기억을 해야 올바른 정신 집중을 할 수 있는 정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올바른 정신 집중을 해서 올바른 삶을 사는 거죠. 바로 여덟 번째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안 돼요. 다시 한 번 보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새들이 법문을 한다고 했어요. 과연 이러한 것들을 법문을 하겠어요. 하지만 새소리를 듣고 바람소리를 듣고 우리 스스로 모의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기억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덟 가지 도는 첫 번째는 올바른 견해의 정도 두 번째는 올바른 생각의 정사 세 번째는 올바른 말의 정어 네 번째는 올바른 행동의 정업 다섯 번째는 올바른 생활의 정명 여섯 번째는 올바른 노력의 정정진 일곱 번째는 올바른 기억의 정념 여덟 번째는 올바른 정신 집중의 정정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오근오려 칠각지 팔정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았고요. 우리 불자님들 나이가 들면서요. 그 드는 나이 만큼 깊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군데군데 자리잡아가는 어떤 주름 사이로요. 깊게 파인 인생의 고달품은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들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주름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신이 가진 능력에 걸맞는 속도를 헤아릴 줄도 알게 되고요. 세상의 전체를 둥글둥글하게 보게 되고요. 지식보다는 지혜로움을 알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날카로웠던 것들이 유연하게 되기도 하고요. 내게 없는 것 또 내게서 떠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요. 내게 있는 것 또 내게로 오는 것에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세월 불앞에 넉넉해지는 나이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기도 해요. 우리 볼자님들 모두요. 넉넉한 여유로움 지니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자비정사